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대선 경선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이른바 비이재명 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은 당규 원칙에 따라서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대선 전 180일을 기준으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수립한 기본적인 경선 일정을 보고받았다면서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들도 양해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는 당 사무총장을 통해 각 주자의 입장을 청취했고 또 저는 상임고문당 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내년 3월 9일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충정어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달 당 지도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늦어도 9월 10일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당헌당균은 대선 180일 전인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연기를 놓고 그동안 이재명계와 이낙연, 정세균 이런 비이재명계가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해왔습니다. 이재명계는 원래 규정대로 가자는 거였고 그런데 이 비이재명계는 보다 더 넓은 흥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는 늦게 11일쯤 해서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그와 일정을 맞춰서 비슷하게 가자 하는 취지였고 그리고 더 많은 후보가 나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는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독주를 막기 위한 비이재명계의 반발 또는 견제였다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친문제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흔들고 그래서 주자를 최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비이재명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재명에 그동안 노출됐던 많은 개인사생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추미에도 들어오고 다른 후보들도 좀 들어와서 새로운 경선 분위기를 만들면 이른바 친문 세력들 이른바 또 대깨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런 후보들이 나오면 나중에 단 경선 과정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정을 미루자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게 주로 주장해왔던 것이 이낙연계와 정세균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계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친문계열에서 이재명계와 지난 대선에서 지난 2017년 대선 그 앞에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아주 설전이 있었고 또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고 그래서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이 언젠가는 속대말로 배신할 수가 있다. 문재인을 배신해서 오히려 문재인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걸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판을 받으라 하는 그런 심리가 야권에 넘어가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저형 감사원장에 대한 붐이 일어나는 이유도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로남불 또는 불공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지 않으면 이재명으로서도 다음 대선에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면 오히려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이재명이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친문 시력들은 보고 대체 후보를 찾았지만 그러나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 댓글과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 내려오면서 재판이 불리해졌고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 가운데 오히려 정세균은 더 밑받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낙연도 당초에 1위하다가 출발은 1위를 했지만 지금 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당의 핵심 지도부는 이렇게 만약에 선거를 인위적으로 넣추면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전 경선이다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야권에서의 주제가 뜨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를 함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들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지금 1위인 이재명을 내보내야 그나마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쪽에서 무게를 좀 실어준 것 같은데 그러나 정권 측에서 보면 이재명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키워서 올리자 하는 그런 계산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중에 지금 이낙연도 뜨지 않고 정세균도 뜨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추미애가 들어오니까 추미애는 윤석열에 대해서 꽁 잡는 매라는 논리를 내쉬어서 본인이 윤석열과 대학마다라는 각을 시우려고 했는데 그 또한 당 내부에서 추미애가 들어오면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이 된다. 윤석열을 도와주게 된다. 그래서 추미애가 꽁 잡는 게 아니라 꽁을 키워준다. 하는 그런 반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가 갑자기 지줄이 올라온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미애가 나섬으로 해서 불리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외에는 다른 후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재명 쪽으로 가고 또 그와 동시에 당헌당규도 지키고 원칙을 지켰다는 명분을 찾고 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측으로서는 지금 이재명이 아주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공공연합에도 홍준표 의원도 이재명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구속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할 것이다. 그런 배경에 보면 지금 대선 일정을 연기하자 하는 이유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분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봤지만 이재명 외에 지금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또는 홍준표든 그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대항할 만한 현실적인 후보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쪽으로 가는 그야말로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는 결정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당무위원회 소집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정을 해놔 놓고 이 결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당무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나오면 이게 또 골치아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선은 다음 주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에 대한 등록을 받고 다음 달 예비경선 컷오프를 거쳐가지고 9월 5일 날 본경선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차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거쳐서 9월 10일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친문 세력들 그동안 반이재명계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역공을 펼칠지 아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